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2024년 큐베이스 세일이 시작되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봤을 때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는 새 제품을 공식 홈페이지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세 번째는 교육용 버전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네 번째는 이번 세일의 특징인데요. 무료로 제공해주는 9가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항목에 맞춰서 구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스테인버그.net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바로 이렇게 30% 세일한다고 떠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항목이 많고 품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걸 구입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2024년 이번 봄 세일에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그건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제품 구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일이 예년과 다른 점이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걸 먼저 설명드리고 새 제품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뭐가 다르냐면 이번 세일은 30% 세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년에는 항상 40% 세일을 했고요. 아주 오래전에 큐베이스 출시 30주년을 기념해서 50% 세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50%는 거의 뭐 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40% 세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 세일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10%는 할인을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쉽다 생각하실 수 있죠. 보통 여름에 세일 행사를 했는데 그때는 40% 세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어쩌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 세일을 꼭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30% 세일이지만 그래도 이번 세일에서 그 아쉬운 10%를 보완해 줄 만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번 세일에서 다른 점 두 번째 아홉 가지의 제품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10% 할인 덜 받는 걸 충분히 메꾸고도 남는다. 나한테는 그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번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또는 새 제품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아홉 가지 제품이 뭐냐면 밑에 설명이 좀 나와요. 내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됐는데요. 영상 후반부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 아홉 가지 제품을 껴준다는 거 여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세일에서 다른 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번 세일에서 유일하게 시작했습니다. 교육용 버전도 세일을 해요. 교육용 버전도 30%를 할인받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용 버전이라는 거는 자격이 되는 분들만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진 않겠죠. 그 부분도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나는 교육용 버전을 살 자격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한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교육용 버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홉 가지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하는 그 제품들은 이번 세일에 구입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미 큐베이스 13을 구입해서 또는 업데이트 업그레이드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영상 후반부에 그 아홉 가지 제품을 어떻게 해서 받으면 되는지 그 내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번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그 가격을 보면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영상 초기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항목에 맞춰서 골라서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됩니다. 먼저 새 제품 구입, 크로스 그레이드, AI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프로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막 설명드리려고 하는 베스트 서비스사에서 구입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 버전을 쓰고 있는 분들이 최신 13 버전으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분들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AI 등급에서 업그레이드만 제외입니다. 어쨌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는 공식 홈페이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교육용 버전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지 마시고요. 국내 딜러를 통해 가지고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베이스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구입하는 방법과 구입하는 곳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손해보지 않고 그 아까운 몇만 원이라도 조금 아끼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 제품 구입하는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베스트 서비스 홈페이지 열어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커렌트 딜스를 눌러보면요. 바로 이렇게 스테인버그 30% 세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세일 중인 큐베이스 항목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프로 등급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제품 구입도 큐베이스 프로,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도 큐베이스 프로 등급으로 올린다는 전제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티스트 등급이나 엘레먼트 등급을 구입하려고 하신 분들은 과정 자체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제가 큐베이스 등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는 뭐고 아티스트는 뭐고 엘레먼트는 뭐냐. 나는 이제 시작하는데 엘레먼트 정도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아티스트 사면 좋냐.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올린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엘레먼트는 사지 마세요. 엘레먼트를 사면 돈 아깝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기능이 거의 없어가지고 사용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맛보기 체험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기왕 사려면 조금 더 모아서 아티스트 등급 이상을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어쨌든 이번 영상은 큐베이스 프로 등급을 초점으로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등급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눌러볼게요. 네 큐베이스 프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334.45달러라고 되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335달러라고 생각할게요. 이 가격은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날짜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날짜가 다르면은 이 가격이 조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45, 6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 언저리에요.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8만 7천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는 아예 그렇게 표시가 되죠. 아까 베스트 서비스 46만원 정도 했는데 여기 58만 얼마? 벌써 엄청난 차이 1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입하면 완전 손해죠. 그러면 우리나라 공식 딜러의 가격은 얼마냐면 이번 세일 가격이 55만 3천원입니다.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스트 서비스에서 구입을 하면은 335달러에요. 환율 뭐 적용되고 수수료 이것저것 친다고 해도 47만원, 8만원 정도까지 될까요? 어쨌든 5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입하는 게 제일 저렴해요. 최대 10만원 이상도 차이가 나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밑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 제품 구입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크로스 그레이드로 넘어갈게요. 다시 이 화면에서 컴퓨티브 크로스 그레이드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9.24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약 210달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1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만원, 30만원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 볼게요. 이게 크로스 그레이입니다. 크로스 그레이드가 36만 3천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트 서비스 사에서는 29만원, 30만원 언저리니까 당연히 더 저렴하죠? 그러니까 새 제품 구입, 크로스 그레이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면 손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크로스 그레이드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 있죠?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미 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크로스 그레이드는 여러분들이 큐베이스, 스테인버그 회사 외에 뭔가 정품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그냥 가격 혜택을 주는 일종의 프로모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로직, 프로틀, 스튜디오원, 리즌, 에이블톤 라이브 등등 뭐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정품으로 이미 타 회사 제품을 쓰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큐베이스를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야 큐베이스 써봐 좀 싸게 줄게 이런 프로모션 차원에서 가격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입 전에 그 정품을 쓰고 있다는 내역을 증빙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입한 내역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내면 되고요. 이메일이나 이런 거 받은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품을 내가 구입해서 쓰고 있다는 거를 증빙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해줍니다. 구입 전에 증빙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해주는 대로 그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새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크로스 그레이드라는 게 큐베이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타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진 않죠.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 게 뭐냐면 AI 등급에서 이제 프로 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거 설명드릴게요.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큐베이스 30% 세일이라고 해서 봤는데 뭐 그런 건 없는데요. 없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일이란 말은 없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로 넘어갈게요. 큐베이스 프로 업그레이드라고 서치라인에다 아예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234.45달러 그러니까 235달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냐면 약 32만원 이 정도 됩니다. 크로스 그레이드보다 살짝 비싸죠. 그런데 어쨌든 새 제품을 그냥 하나를 통째로 사는 것보다는 많이 저렴해요. 사실 32만원, 33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업그레이드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AI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써 있어요. 업그레이드 포 유저스 오브 큐베이스 AI 12, 13 AI 등급의 12, 13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로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그러면 큐베이스 프로 등급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AI 등급은 뭐냐. 여러분들이 야마 제품 같은 거 하드웨어를 구입하면 그냥 거기에서 번들로 따라오는 등급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LE 제품이랑은 또 달라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엘레먼트나 LE 유저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런 혜택도 없어요. 하지만 AI 등급은 다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야마 제품 그러니까 스테인버그의 모 회사죠. 야마의 하드웨어 제품을 산 사람한테 약간의 우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세요. 야마 코리아로 들어왔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큐베이스 AI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받았을 거예요. 큐베이스 AI 해가지고 어쩌저쩌 해가지고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가 있거든요. 어? 나 뭔가 맞아 샀던 게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 근데 아직 등록 안 했다. AI 등급을 쓴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등록하세요. 등록하고 나면 큐베이스 A 12버전이나 13버전이 이제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그 등록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입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큐베이스 13 프로 등급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등급에서 프로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전에 그 스테인버그 홈페이지에 내 계정에 들어가가지고 AI가 잘 레지스터 돼 있는지 꼭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이메일로 구입하는 이런 것들은 환불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구입 전에 꼭 잘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베스트 서비스사에서 3개 설명드렸어요. 새 제품 구입, 그 다음에 크로스그레이드, 그 다음에 AI 등급에서 프로를 올리는 거 이 3가지 항목에 적용되는 분들은 여기서 구입하는 게 제일 저렴하고 이 부분을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아주 편안하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시 이 창으로 돌아왔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시면 약간 내용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바이큐베이스를 누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프로 등급에 초점을 맞춰서만 설명드릴 거니까요. 프로 누르면요.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여기에서 풀 버전 크로스그레이드 있죠.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구입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손해요. 거의 10만 원 정도를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지 마시고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항목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항목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의 차이는 뭐냐. 업데이트는 숫자가 낮은 버전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업데이트고요. 업그레이드는 등급이 낮은 거에서 프로 등급으로 그러니까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여기 보시면 큐베이스 프로 12를 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 가격이에요. 이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이 세세한 항목은 공식 홈페이지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진행하셔야 되고요. 다만 AI 등급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만 아까 베스트 서비스가 더 저렴하니까 거기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옛날 버전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 큐베이스 프로 11부터 큐베이스 4까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큐베이스 프로라는 말이 8부터 생겼거든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프로입니다. 아티스트나 엘레먼츠는 붙어 있어요. 그 시절도. 이거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도록 해주시고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억울하죠. 큐베이스 11에서 올라가는 분들이나 7에서 올라가는 분들이나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억울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버티고 싶은 분들은 그냥 계속 버티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많이 버텼다. 이번에 올라가야겠다. 아우 이득 본다. 그러면은 한 7이나 뭐 이런 거 A 쓰는 분들은 지금 올라가면 굉장히 이득이겠죠. 그 다음 업그레이드.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티스트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숫자는 같은데 하위 등급인 아티스트에서 프로로 올라가는 거. 이 가격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아예 원화로 바꿔가지고 나오니까 뭐 얘기하기 편해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큐베이스 아티스트 12 버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 낮은 버전에서 등급도 올라가고 숫자도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격 조금만 더 버테면 뭐 아우 새 거 하나 사는 가격 나오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은 버티셔야죠.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보세요 이거. 쭉 해갖고 6까지 있죠. 6면은 정말 옛날 뭐 한 15년 전 되나? 15년 전까지는 아니고 한 10년 전 되려나? 그렇게 버텼다. 한 10년 버텼다.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뭔가 느낌상 저렴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사이 발전했던 기능들은 못 쓰는 거니까 뭐 꼭 좋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또 힘들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새 제품 나오면 바로 재깍재깍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하는 게 기분상 좀 덜 억울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가격이면 바로 위에 올라가고 하거든요. 갑자기 목돈 들어가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런지 이제 좀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새 기능도 계속 쓰는 것 같고 이렇게 세일할 때 하면은 상대적으로 또 덜 억울하겠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뭐냐면 AI 등급이 이제 나왔거든요. AI 등급 보세요. AI 13, AI 12에서 프로 등급으로 올라가는 거. 5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아까 베스트 서비스 얼마였냐면 32만 원, 33만 원이었어요. 거의 뭐 20만 원 조금 차이 안 나죠? 정보가 그러니까 중요해요. 정보를 잘 아는 게 돈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AI 등급에 해당하신 분들은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L이나 엘레먼츠는 대안이 없으니까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제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L도 뭔가 제품 사면 주는 거고요. 엘레먼츠는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쓰고 있었으니까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근데 가격을 딱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베스트 서비스사에서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벌써 몇만 원이 비쌉니다. 이게 문제예요. L이는 그래도 뭐 이것저것 제품 사면서 번들로 받았으니까 덜 억울하죠. 엘레먼츠는 돈 주고 사서 썼는데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 이거 가격적으로 정말 좀 아쉽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차라리 그냥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하다. 그러니까 여기 업그레이드부터는 여기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 손해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밑에 업그레이드는 완전 옛날 6, 4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예 고려 대상도 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설명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교육용 버전을 설명 드릴게요. 네 교육용 버전은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 이 항목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에듀케이션이라고 바로 써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육용 버전은 원래 항상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일 품목에서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에요. 36만 3천원. 그러니까 교육용 자격이 되는 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평소보다 사실은 많이 싸졌으니까.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면 약간 손해입니다. 아까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하긴 했어요. 국내 딜러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이버든 다음이든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서 큐베이스 13 교육용을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용 가격이 나옵니다. 다 똑같아요. 34만 3천원으로 전부 균일 깝니다. 한 2만원 정도 저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색해보시고 원하는 업체 매장에서 그냥 구입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구입하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죠. 나는 교육용 자격이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육용 자격은 이렇게 됩니다. 학생, 교직원, 강사, 선생님, 교수님 등등 학교에서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교육용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용 하면 학생들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교직원들이나 선생님들 다 됩니다. 재직증명서를 뗄 수 있으면 돼요. 큐베이스 이 회사는 교육용을 증빙하는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려고 하는 이 업체 보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요.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 같은 거를 사진이나 스캔해가지고 보내거나 아니면 재직증명서 같은 거 떼가지고 스캔해서 보내기만 하면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구입을 덜컥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 업체가 바로 보내주지 않아요. 교육용 자격이 맞는지 한번 체크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구입할 수 있는 그 절차와 방법은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번 세일 기간에서 무료로 껴주는 그 아홉 가지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큐베이스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요 밑에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이 아홉 가지 제품은 어떤 건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걸 뭐 속속들이 살펴볼 수도 없고요. 어차피 무료로 주는 거니까 그냥 구입을 했다 그러면 그냥 다 받으면 되죠. 이걸 뭐 골라서 뭐 받고 할 필요도 없이 다 받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만 훑고 넘어갈게요. 유니버셜 오디오 그러니까 UAD로 유명한 그 회사죠. 여기서 폴리맥스라고는 신디사이저 줍니다. 생긴 거는 뭐 미래지향점 이렇게 생겼지만 빈티지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개의 신디사이저 느낌을 하나에 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난번에 뭐 어디선가 무료 배포하는 행사도 있었고 굉장히 세일도 저렴하게 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큐베이스 구입하면 무료로 껴주는데 이게 없었다. 엄청 땡큐해요. 왜냐하면 이거 퀄리티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사운드예요. 어쨌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리시면은 시네마틱 인스트루먼트 칼라스 빈티지 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시네마틱 뭐 이런 작업할 때 좋은 약간 패드성 빈티지 신스입니다. 근데 요거는 할리언소닉에서 불러서 쓸 수 있는 신디사이저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신디사이저가 아니고요. 할리언소닉에서 음원으로 하나 딱 담겨집니다. 그러니까 할리언소닉을 무조건 설치를 해야 돼요. 이거 쓰려면은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소프튜브의 웨이스티드 스페이스 요거는 여기 나왔지만 레트로한 리버브입니다. 좀 옛날 느낌 나는 리버브예요. 그러니까 요건 가상학기가 아니라 이펙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요에서는 읽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클레브 그란드 포스페시라고 읽어야 될지 어쨌든 트랜지언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펙터입니다. 트랜지언트 제어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뭐 드럼이나 비트 작업할 때 많이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어택과 릴리즈 그리고 뭐 서스테인 이런 거를 약간 제어하는 건데 약간 어택과 뭐 쿡 하는 거 쿵 뭐 약간 요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 대표적으로 많이 써요. 꼭 뭐 거기에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트랜지언트를 제어하는 이펙터라는 거 그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뭐 너무나도 유명한 멜로다인이라고 하는 음정 보정해주는 오토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죠. 5 에센셜 등급을 줍니다. 요거는 예전에도 한 번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없는 분들은 이번에 또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에센셜 등급 정도면 큐베이스에 있는 베리오디오가 사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센셜 등급을 설치해도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베리오디오보다 더 불편하고 사용 그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단 멜로다인을 상위 등급으로 나중에 한 번 써보시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에센셜 등급을 있으면 가격을 한 5만원 정도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5만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익사이트 오디오의 모션 하모니라고 하는 제품은 뭐냐면 약간 비트나 뭐 그루브 작업 같은 거 할 때 물론 뭐 거기에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뭐 디스토션 그 다음에 비트 크러싱 그러니까 막 소리 약간 찌그러지게 하고 막 재미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라이트 등급이 때문에 뭐 기능이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맛보기로 써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NI4 뭐 너무 유명하죠. 기타릭 세븐 엘리입니다. 이거는 앰플리튜브 같은 기타나 베이스 녹음할 때 쓰는 앰프 이펙터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이펙터나 앰프가 없는 분들이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기타만 꽂아가지고 또는 베이스만 꽂아가지고 바로 녹음하고 후보정으로 사운드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기타릭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엘이 제품이에요. 솔직히 엘이 제품은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먼저 체험하기에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릭은 디자인이나 생김새는 굉장히 괜찮은데 사용 편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써보시면 압니다. 뭐 앰플리튜브나 뭐 뉴럴 DSP나 등등 뭐 너무 앰프 시뮬레이터 잘 만드는 회사도 많잖아요. 근데 시각적으로도 사용 편의를 좀 좋게 만드는데 기타릭은 옛날 디자인이나 옛날 그 방법을 좀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 편의가 타 프로그램만큼 좀 편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운드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뭐 이거 받아가지고 써보시는 거 괜찮겠죠. 밑에 내려보시면 이미지 사운드의 팝 기타 뭐 투 이거 있는데 이건 샘플입니다. 사운드 샘플이고요. 이게 미디어 베이에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큐베이스 기본 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플라이스라고 하는 뭐 안신분들은 뭐 너무 잘하는 너무 유명하죠.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자면 뭐 샘플이나 이런 거를 한 달 뭐 이용료 내고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 제공되는 크레딧 안에서 원한 대로 그냥 언제든지 들어보고 받아서 쓰고 받아서 쓰고 뭐 이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독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무료 줍니다. 한 달에 제 기억으로는 100인가 크레딧을 줬던 것 같은데 요즘 모르겠네요. 저도 예전에 한때 쓰다가 요즘에 구독 중단한 상태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 크레딧을 한 달 구독 내에 얼른 여러분들이 다 받고 구독을 딱 정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크레딧으로 받았던 그 샘플은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독해놨다가 크레딧 날리지 마시고 지나면은 그냥 없어지거든요. 크레딧을 그 샘플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시고 그 다음에 구독 해지하면 아주 깔끔하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9가지 제품은 이번에 큐베이스 세일 기간 동안 구입을 하지 않아도 이미 13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는 큐베이스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 달라요. 요 밑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프로 아티스트 엘레먼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등급에 다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프로 등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드렸으니까 9가지잖아요. 아티스트 등급은 6가지밖에 안 되고 엘레먼트 등급은 3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티스트 등급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어 나는 왜 6가지밖에 안 돼? 원래 6가지니까 그거 착오 없으시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 등급만 9가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거 꼭 잊지 말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마이스테인버그에서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큐베이스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마이스테인버그라고 여기 있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여기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레지스터 잘 되어 있는지 뭐 나의 라이센스 등등 뭐 여러가지를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여기 항목에서 왼쪽이 바우처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딱 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받았어요. 쓸만한 건 다 받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더 한 두세 개 돼가지고 그거는 뭐 안 받았고 어쨌든 근데 9가지 항목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큐베이스 13을 이미 구입하신 분들이 레지스터가 잘 되어 있다면 이미 9가지가 이렇게 다 떠 있을 거고요. 이번에 구입하신 분들은 구입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받는 게 아니라 구입한 거를 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레지스터를 꼭 맞춰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이번 세일 기간인 4월 28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세일 기간에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등록해야지 아니면 까먹고 있다가 아니면 나중에 그레이스 피리오드 이런 거 해야지 해가지고 4월 28일까지 등록을 안 했다. 레지스터를 안 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4월 28일까지 꼭 큐베이스 13이 레지스터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9가지 제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 각광 찾아 들어가가지고 다 받아서 그 회사에 레지스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4월 28일까지 사실은 4월 29일까지로 이제 표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멜로다인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언제 바우처가 추가됐고 언제 익스파이어가 되는지 이렇게 나오죠. 4월 28일까지가 이제 세일 기간인데 일단은 29일까지 이렇게 표기는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리얼 넘버고요.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리디미라고 하는 걸 누르면 각 회사의 홈페이지로 연동이 됩니다. 회사들이 다 달라요. 아주 귀찮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헤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직접 다 진행해봤는데 어떤 거는 엄청 간단한데 어떤 거는 아 진짜 어떻게 하라고 이거 되게 불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이거까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요것만 한 30분 잡아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걸로 하고요. 혹시라도 막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식은 다시 정리하자면 익스파이어가 4월 29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월 28일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 전까지 각 홈페이지 다 들어가가지고 리딥 눌러서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이 시리얼 넘버 등록해서 그 회사에 레지스터가 다 돼야 됩니다. 물론 바로 설치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레지스터를 다 끝내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께 안 됩니다. 4월 28일, 4월 29일 이 지나 있으면 이 바우처 다 없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각 회사 이제 찾아 들어가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스플라이스는 한 달 구독권이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그냥 한 달만 쓰고 끝이죠. 그리고 구독이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면서 자동 결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개 유즈드라고 이미 나온 거는 이거는 큐베이스 이 스테인버그 회사 자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등록을 하면은 그냥 큐베이스를 설치하는 그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스테인버그 자체 그래가지고 이거는 할리온소닉을 먼저 받아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큐베이스 쓰는 분들은 뭐 다 받아져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거기에 그냥 음원팩으로 하나 추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 중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전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024년 큐베이스 봄세일 소식 여기까지고요. 영상에 뭔가 내용과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맞는 부분 잘 찾아가지고 천천히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은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직이었습니다.